저거 봤던 것 같아요. 저도 맞아요. 어디에 올리시지 않았어요? 상의 앱. 예예예. 그 다음에 하비클래식인가? 하여튼 어디에도 올리신 거 거기서 봤던 것 같아요. 커뮤니티 활동을 하고 SNS 활동을 듣지 않아서 지금 누리앱이랑 자극적인 유튜브에 쭉 올리면서 누리앱에다가 그냥 아 그럼 유튜브에 뭐라고 치면 나온거에요? 지금 프라데이. 프라데이요? 아 프라데이. 제가 일을 얼큰한 하루만 일으로 활동을 해가지고 하루를 집어넣기 때문에 작업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어졌어요. 이건 제명합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연락처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는 뭐 하는거죠? 접니다. 아 그니까. 이 분은 이렇게 수업하시는 분이고 저도. 아 난 똑같은건줄 알았어요 지금. 거꾸로 돌리는 프라머들이에요. 아아 그렇네. 둘 다 압니다. 이 선생님이 제 은사에요. 저희 수학생 오셔가지고 강사님 되셔서 지금 수업하시네요. 저기 저기 뭐냐. 오늘 인생 돋았지. 아 끝도 없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의뢰하는게 나아요. 전 이제 의뢰하는 사람들을 끌고 와서 수렁에 이렇게 빠뜨리는데. 악의 구렁텅이 막 끌고 들어가고. 인생 돋았어. 그 형생 때문에. 괜찮으셨어요. 역시. 안 나온다는 사람들을 끌고 안 되니까. 여기 여기 된다니까요. 이러면서. 우리 쌍둥이 이러면 다음에 또 나오죠. 그렇죠. 이맛에 하는건데. 빠지는건 상관없어요. 저희는. 여기. 끼는거잖아요. 예예예. 끼는게 아닌 부분을. 제가 잘라내는 것처럼. 덜렁덜렁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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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끔 저희 수업하는거. 놀러오셔도 됩니다. 아예. 구경은 꼭짭니다. 아. 용운산 아이파크. 예. 아이파크. 여기. 명함 가져가실 때. 뭔가 좀. 가져가실 때. 문제 생기시거나. 그러시면은. 요렇게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되요. 연락을 주시면 되요. 어떻게든 좋지. 예예. 하도 많이 알려져서. 도망 못가요. 예.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빨리ads medo. 문질리시오. .'" 신기하지요. subsidi dinner time. وں. 우리 문질리시он.